서인천 새마을금고가 꼼수를 부려 금리 인하 기준을 높이고 또 대출금리를 조작하고 있다고 며칠 전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현재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특별감사를 검토 중입니다. 박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해주려고 우대 조건 기준을 슬금원이 높이고 정해진 대출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이익을 취한 정황이 드러난 서인천 새마을금고. MBN 보도 후 전화가 빗발치고 일부 고객들은 본점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고 이사장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이나 진솔한 사과 없이 행설수설한 내용으로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도 직후 열린 정기이사회에선 고객 대표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의를 지연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금고 측의 불분명한 해명과 계속되는 발뺌에 고객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해당 금고의 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뒤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